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분사의 마지막 시간인데 27강에서 다룰 내용은 뭐냐면 문법책에 보면 소위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무인칭, 인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립분사구문은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따가 계속 보시겠지만 그냥 수거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본 예문 좀 보시면 Generally speaking이죠.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또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Longer죠. 그러니까 더 길게 살아가는 거죠. 누구보다? 바로 남성들보다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성이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judging from his accent죠. 바로 그게 그 accent죠. 그의 억양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의 억양으로 판단해 보건대 그는 must be an Italian must는 뭐예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그 Generally speaking이나 judging from by accent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수거처럼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패턴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ictly speaking이죠. 이건 뭐겠어요? 엄격히 말하면 또는 엄격히 말해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엄격히 말해서 이 문장은 This sentence는 Is not correct죠. 예,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Take something 그리고 into consideration 하게 되면 뭐뭇을 고려하다예요. 여기에서는 뭔가를 고려해볼 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어디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고려 속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해볼 때예요. 자,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He is not. lot이 뭐예요? 운명이란 뜻이 있죠? 그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바로 was a happy one이에요. 이때 one은 뭘 받아요? 운명을 받는 거죠. 그의 운명은 행복한 운명이었다.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make allowances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작하다의 뜻이 있죠? 참작하다 참작하다 또는 뭔가 감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감안하다 원래는 뭔가를 감안하다 뭐뭐를 감안하다 할 때 make alone for 포가 되죠. 그쵸? 그리고 something이 나오죠. 포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for something이 지금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감안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seeing that이죠. seeing that은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뭐뭐인 것으로 보아 뭐뭐인 것으로 보아 전치사처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가 젊다는 사실로 보아 그죠? 그가 젊다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뭔가 그것을 뭔가 감안한다 참작한다 이런 뜻이죠. 그가 영하다는 거죠. 젊다는 사실로 보아 우리는 그것을 참작한다 그쵸? 우리는 참작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seeing that은 뭐뭐인 것으로 보아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자, 이 granting that이죠. 여러분 요거는요. 주로 양보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이 grant가 인정하다죠. 그래서 뭐뭐라고 하더라도 그쵸? that 이하의 내용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를 인정한다고 해요? that 절이죠? 바로 he was drunk 예요. 그가 술에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술에 취했다고 취했었다고 할지라도 that is no excuse 예요. 자, 그것이 뭐가 아니다? 변명이 아니래요. 변명이나 또는 이유 라는 뜻이 있죠. 변명이나 이유가 안 된대요. 자, 뭐에 대해서? for his conduct 니까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쵸? 그가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가 술에 취했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변명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the distance 다음에 이즈가 동사죠. 콤마 콤마 거로로 묶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strictly speaking이었는데 이번에는 roughly speaking 이니까 이건 뭐예요? 대충 말하는 거죠. 대충 말해서 대충 말해서 그래서 대충 말해서 이 거리가 어때요? 93 million miles 바로 93인데 million이 100만이니까 9300마일 이 되겠죠. 9300마일 그 다음에 talking of죠. talking of는 뭐예요? 뭐뭇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정도입니다. 뭐뭇에 대해서 뭐뭇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뭐뭇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과일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좋아하는 데 뭘 좋아해요? 사과를 제일 좋아하죠? 가장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onsidering 뭐예요? 뭐뭇을 고려하면 뭔가를 생각하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젊은지 그녀가 How young she is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고려할 때 She is a good musician 이에요. 그는 좋은 뮤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뭔가를 생각해 볼 때 또는 뭔가를 고려해 볼 때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스피킹 오브 는 뭐예요? 스피킹 오브 아까 토킹 오브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뭐뭇에 관해서 말하자면 뭐뭇에 관해서 말하자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매거진들의 매거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English one 인데 중학교 1, 2학년 문법 시간에 중학교 2학년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자, 이런 의문문에서 뒤에 나와 있는 절이 그쵸? 절이 이제 의문사절일 때 동사가 띵크면 의문사만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너는 생각하니 What is the best English one 이에요? 그쵸? 무엇이 최고의 영어 매거진인지 그쵸? 이때 원은 매거진을 받는 거죠. 매거진에 관해서 말하자면 너는 뭐가 가장 최고의 영어 매거진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시작할 거야 내일 그쵸? 내일 시작하는데 이 weather는 여기에서 이 permitting을 하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쵸? 날씨가 허락하면 그쵸? 날씨가 허락하면 나는 시작할 거다 내일 요거는 좀 무인칭 독립분사고문 이랑 이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거죠. 이 weather는 그쵸? 이게 지금 분사고문이긴 한데 주절의 주어와 다르니까 지금 이걸 써준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ing 써준 거고요. 날씨가 허락한다면 나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좀 어려운 문장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My father가 뭐였어요? Was a doctor 닥터였죠? 그쵸? 어디에서 닥터였어요? 어떤 이 country town 이니까 뭐 시골마을 되겠죠. 어느 시골마을에 내 아빠가 의사였습니다. strictly speaking 이죠. 엄격히 말해서 자, 그것은 그것은 뭐겠어요? 이 위에 있는 country town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가 아니었어요? Was not a town 이에요. town 이 아니었대요. town 도시죠? 도시인데 얘는 city city 보다는 좀 작은 도시예요. 소도시 정도로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ty 보다는 좀 작은 소도시가 바로 town 입니다. 자, country town 이라는 것은 사실 town은 아니었어요. 그쵸? 네 and yet 그러나 그것은 뭐였습니까? something 이었대요. 어떤 something more than a village 죠? 빌리지 보다는 더 큰 그런 something 이에요. 빌리지는 뭡니까? 마을이죠. 마을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you ought to not to say 너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지 말아야 돼요? say 다음에 지금 대시 생략돼 있는 거죠. 대절이 오는 겁니다. 지금 목적절로 한 가지 것이 is true 사실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쵸?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if 나아시랑 같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뭐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는다면 그것이 to be so 그렇다고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한 가지가 사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10명의 사람이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3명만 그렇게 알고 있어. 어떤 것이 A thing is true 라고 이 3명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 가지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명만 알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granting death 은 뭐예요? 양보로 뭐뭐라고 해도 그렇죠? 뭐뭐라고 해도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뭐를요? strong reasons 아주 강한 이유를요. 어떤 이유예요? for believing believing so 그렇게 믿는 강력한 근거 또는 이유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것이 그러하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A thing is true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I have been wanderer 그러니까 방랑자죠. 방랑자 그렇죠? 나는 방랑자였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The greater part of my life 내 인생의 대부분이죠. 내 인생의 대부분 나는 방랑자였다. Indeed 실제로죠. 실제로 나는 기억하죠? 뭘 기억해요? Only two periods 단지 두 개의 시기만 기억하죠. 그리고 이 두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괄호 묶어 줄게. 컴마컴마니까 바로 그 두 시기는 binomies binomies 는 뭐랑 같은 거예요? never 죠? 바로 결코 길지 않아요. lengthy 그렇죠? 나는 두 시기만을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두 시기는 결코 길지 않은 시기죠. 그리고 when이 나왔는데 이 when은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그렇죠? 이 두 시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시기는 어떤 때예요? 내가 strictly speaking 삽입됐죠? 엄격히 말해서 stationary stationary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정지된 겁니다. 정지된 거 그렇죠? 내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었던 그 두 시기만을 기억한대요. 그런데 그 두 시기는 어때요? 결코 길지 않은 시기죠.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방랑자였잖아요. 방랑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막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가만히 멈춰 있었던 시기는 엄격히 말해서 딱 두 번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시기도 상당히 길지 않은 그러한 시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The weather 날씨가 어떻습니까? Was delightfully warm 이니까 아주 기분 좋게 따뜻하죠? 자 컨스트레팅 대십니다. 대디아를 고려하면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대디아를 고려하는데 이제 대절의 주어가 뭐예요? The belly죠. 그 밸리가 어떤 밸리인지 또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까지 가로를 닫아야겠죠. 자 그 안에 그 밸리 안에 우리가 were incamped 돼요. 인캠프는 여러분 야영시키다의 뜻도 이게 이거는 자타동사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야영하다가 있고요. 이거는 자동사가 되겠죠. 야영하다는 두 번째 이제 타동사로는 야영시키다가 있어요. 여기서는 타동사가 수동태가 된 거니까 야영하다가 되겠죠. 야영시킴을 당한 거니까 우리가 야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영했던 바로 그 계곡이죠. 이 계곡이 Must have been이에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예요. 뭐였음에 틀림없어요? At least 적어도 2000 피트였음에 틀림없어요. 어디 위에 Above the level of the C니까 해수면 해발이죠. 해발 적어도 2000 미터였음에 틀림없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계곡이 적어도 해발 2000 피트였음에 틀림없다. 라는 것을 고려 고려하면 이 날씨는 즐겁게 따뜻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해발 2000 피트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추운 상황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추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날씨가 그쵸? 즐겁게 따뜻하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 하고 또 마무리할게요. 자 어몽드 뭐뭐 사이에죠? Among the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 사이에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Facing our Modern Civilization 이죠? 이게 이렇게 꾸며주네요. 바로 우리의 현대 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사이에서 그쵸? 운명인데 어떤 뭐의 운명이에요? Of the ages 노인이죠?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Is certainly 확실히 one of those foremost in the public mind 이요. In the public mind 대중의 생각 대중의 생각 또는 뭔가 세계관 이런 것 안에서 이런 것에서 for mos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거나 맨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대중의 생각에서 가장 맨 앞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의 운명이 노인의 운명이 일반 대중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렇죠? 가장 우선되는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노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judging by judging from 둘 다 되죠? 뭐뭐로 판단하건대. 뭔가로 판단해요? 수로 판단하건대. 그렇죠? 어떤 수입니까? 아티클이죠? 아티클은 뭐예요? 글이죠, 글. 그냥 글이고 그리고 뭐 이 신문 기사 중에서 논설을 말합니다. 논설 그리고 또 학술 논문도 아티클이라고 그러죠? 이 아티클의 수로 판단해보건대. 자, 근데 이 아티클은 뭐에 관련된 아티클이에요? On this subject죠? 이 주제에 관한. 근데 이 주제는 어떤 주제예요? carried by니까 바로 매거진이나 바로 뉴스페이퍼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렇죠? 날라지는 그러한 이 주제에 관한 글이나 논설이나 논문의 수로 판단해보건대. 그렇죠? 대중의 그러한 생각 속에 생각 속에 가장 앞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래요. 뭐가? 노인의 운명이.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자, candidly speaking은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죠? frankly speaking이라고 해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must admit that이에요. 대디어를 인정해야 된대요. 대디어를 보시면 there is a great deal of racial friction이죠? a great deal of니까 많은 많은 뭐가 있어요? 인종적 racial friction 마찰이 있어요. 많은 인종적 마찰이 있죠. 어디에? 아메리카에. 오늘날에. 그러나 in one way죠? 어떤 방식으로는 또는 어떤 의미로는 이 situation, 상황이 is improving 나아지고 있대요.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는 이 지금 상황이 나아지고 있대요. one after another은 뭐예요? 차례차례로죠? 하나가 있고 그 이후에 또 하나가 따라오는 거니까 차례차례로 그 법들 어떤 법이에요? discriminating against the minority racists 그러니까 소수 인종의 인종을 인종의 반대에서 차별하는 차별하는 그 법들이 have been erased 지워짐을 당하는 거죠. erase는 지우다니까. 그렇죠? 지워짐을 당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이 법책들로부터 되셨죠? 소수 인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차별하는 그러한 법들이 이 법률서적들로부터 지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사 끝났고 28강부터는 동명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